어머님 힘을 내세요. 좋은 것만 생각하고 용기 내세요. 안 된다고 고기 말고 고전하세요.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보세요. 야! 한 손님입니다. 어렵지 않죠? 이것도 다 애워서 해볼까요, 그럼? 아니요. 네, 애워서 하시면 돼요. 애워서 이렇게 좋은 것만 생각하고 늘 연세가 되시면 여러분은 혼자 계시면 우울이 아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몸이 아프니까 자꾸 딴 생각 드시고 요즘 저기잖아요. TV에서도 다르게 자살하는 게 우울증 때문이야.